안녕하십니까 약초로 백세입니다. 자 밭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자 줄기의 모습입니다. 염증을 다스리는 약체로 많이 사용하며 겨울에도 꽃이 핀다고 간동하라 부르는 머위입니다. 입줄기는 데쳐서 삼채소로 먹으며 장아찌로 담아먹고 된장국에 넣어 먹습니다. 이 줄기 껍질을 벗겨 데쳐서 볶아서 먹으며 꽃봉오리는 살짝 말려 당검지로 담아먹습니다. 뿌리는 생점내어 먹으며 말려서 차로 마시고요. 성질은 수늘하고 맛은 달고 매우며 독성은 없습니다. 사포닌, 각종 비타민,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칼슘과 칼륨 등 좋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효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골밀도가 감소되어 뼈가 약해진 골다공증을 예방하여 뼈가 건강해집니다. 잇몸이 튼튼해져 치아 건강에 좋고요. 눈이 밝아져 시력이 증진되어 안구고전증을 예방하고요. 눈을 보호하여 시력감태를 막아주어 노안으로 오는 항반변성, 농내장, 백내장의 발생률을 낮추어 눈이 건강해집니다. 위백이 튼튼해지고 위잔목을 보호하여 위장이 건강해지고요. 간절령과 간절통증에 타결하여 간절 건강에도 효과가 뛰어납니다. 혈전용의 작용이 뛰어나 피로를 맑게 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요. 혈관질환을 예방하여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동맥경화증을 예방하여 심장이 건강해지고 중풍의 발생률을 낮추어 줍니다. 혈액이 맑고 깨끗해져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에 타결하고요. 기간지염, 천식을 다스리고 목아픔, 목통증을 개선하여 기간지가 건강해집니다. 또한 폐렴, 폐기력, 폐암으로 오는 폐질환을 개선하고요. 폐가 맑아지고 깨끗해져 폐기능이 증진되어 기간지 호흡기가 건강해지는 천년항생제 약초입니다. 강력한 항암작용이 있는 항암약초입니다. 암세포만 골라죽여 암세포가 기피하고 물리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폐암, 간암, 위암, 식도암 등의 치료와 예방, 개선에 탁월한 천년항암제 약초입니다. 말린 입줄기는 5g을 달여 하루 분으로 마시고요. 말린 뿌리는 15g을 달여 먹거나 생접 내어 먹으면 좋습니다. 찬 성질은 무이는 몸이 찬 성질이며 무이는 몸이 찬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